코로나에 이어서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확산 속도나 범위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이로 인해 관련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과연 원숭이 두창으로 바이오주들 다시금 주도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유학 바이오주들이 긴 조정을 끝으로 해서 원숭이 두창으로 다시금 주도주로 탈바꿈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제약 바이오주의 상황이 어떤가요? 사실 어제 셀티리온 헬스케어 셀티리온 삼형제가 상당히 퍼포먼스 했죠. 저는 원숭이 두창보다 HLB, 리보세라닉 관련된 임상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 한번 크게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특히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도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 중에 HK, 이노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아웃포폼을 했죠. 특히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오늘도 상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WTO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19 같은 전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학습 효과가 있었죠.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수급이 좀 쏠리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안타깝지만 좀 바이오 두창이라는 어떤 그런 안 좋은 모멘텀을 통해서 좀 수급에 대한 부분 분명히 좀 제약발 섹터에 다시 한번 관심이 들어오는 건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물론 이제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제약발 섹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사실 너무 투심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바닷건이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게 된다면 정책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이제 자체적인 모멘텀을 보더라도 좀 하반기에는 이제 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제약발의 혁신이라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이 좀 증가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양성센터를 좀 구축을 하면서 제약발 센터의 어떤 육성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 하나의 좀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CMO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부터 생산시설 추가된 것이 가동되기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신약 관련돼서는 9월에 이제 6월 종양학회 같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대면으로 열리지 않았던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뭐 데이터 발표라든지 뭐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이제 금린상과 관련된 부분들 뭐 성장주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환경이 좀 있었지만 바이오드상과 관련된 어떤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투심이 좀 살아나고 있고 하반기에는 좀 더 좋은 명확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침을 봤을 때 제약발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제약바이오 중에 좀 파이프라인이 다각화된 그러 있는 종목들로 좀 엄선해서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제약발 센터가 전체가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종목 성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CMO 쪽 생산시설 추가 가동이 좀 개시가 전망되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직스죠. 삼성바이오직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타겟 플러스가 이제 110만 원까지 올라가는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CMO 쪽에 상당히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먼저 분명히 좀 움직였죠. 특히 이제 고마진의 어떤 신제품 출격이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타겟 플러스 20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보는 종목이 이제 에스티팜, 특히 이제 RNA 쪽에 어떤 치료제 뿐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도 CMO 쪽에 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확실히 흑전을 하고 있고 케파가 증설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매출이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